fill, 채우다 라는 뜻이고요. 채우다 혹은 채워지다. 어떤 것을 충족시키다, 충족시키다. 어떤 일이나 역할 등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. More nurseries will be built. 더 많은 유아원들이 건설될 것이다. More nurseries will be built. 더 많은 유아원들이 건립될 것이다. To fill the need.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요. 뭐에 대한 필요입니까? for가 나오죠? To fill the need for high-quality child care. 질높은 보육에 대한 요구를,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요. For high-quality child care. 그 다음에 He fills the post satisfactorily. 그는 그 포스트를, 그 직책을 만족스럽게 채우고 있다. 즉 만족스럽게 수행하고 있다라는 뜻이죠. He fills the post satisfactorily. 만족스럽게 채우고 있다. 만족스럽게 수행하고 있다.